자우 앞뒤로 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것을 우리 마음에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통역사의 입술을 주관해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고 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또 이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자비로운 하나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욕기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욕기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욕기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욕기 12장 23절 2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강의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말씀을 화면에 띄워보면요. 하나님은 망국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셨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울을 세우기도 하고 다윗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솔로몬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십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생명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제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는 동일한 주제로 다섯 가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성경이 사실이다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오늘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친구랑 다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친구야 잘 듣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이 나와있고 그 지으신 사람이 거기에 두셨다고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조금만한 뒷동산이 아닙니다. 동네 공원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창조하신 패러다이스.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먹을 거 걱정할 것도 없고 입을 거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일할 걱정도 없었고 아플 걱정도 없었고 죽을 걱정도 없는 완벽한 패러다이스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암으로 말미암아서 이 행복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의 실과가 있었는데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주실 때 아담만 있었고 하와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들은 계명을 말씀을 하와에게 잘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들은 계명을 말씀을 하와에게 잘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고 마귀는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잘 아시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고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무의 실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주를 창조해 주시고 지구를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마귀하고 하나님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흉악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선택한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화평이 깨져버리고 기쁨이 깨져버렸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게 되고 죄성이라는 게 생겨나게 됐고 그 모든 죄성이 사람들에게 유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었죠?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오늘 아침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보여요. 좀 걱정이 되는 기도가 되네요. 벌써 딱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 몇 명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자겠다라고 마음을 벌써 먹고 시작하는 것은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지겹고 힘들지만 내가 말씀을 잘 들어보겠다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주제는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하하가 받았던 벌입니다. 여자가 받았던 벌이 뭐냐면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여자가 받았던 벌이 뭐냐면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몸에서 수박이 나오는 줄 알았대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애를 낳았으면 잘 낳았을 건데 왜 여자가 낳겠는지 모르겠다고. 흡! 하면 뻥! 나오고 흡! 하면 뻥!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온몸에 뼈가 벌어지는 고통이 있대요. 남자들은 그 해산의 고통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남자는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일을 해야 되는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음이라는 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는데 죽음이라는 게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러 갈 필요도 없었고 아픈 것도 없었고 죽는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학교 가는 거, 병원 가는 거, 장례식장 가는 거, 미움 다툼 시기 줄 때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이런 거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불행이 아담과 하하의 범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저주를 받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에덴 동산의 말씀이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실제 존재했던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션, 두 번째가 기온입니다. 세 번째가 히데겔인데, NIV 성경에서는 또 타이그리스, 티그리스 강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일단 지구상에 실제 존재하죠. 어느 나라에 있어요? 바스킨 로빈스를 걸겠습니다. 바스킨 로빈스를 걸겠습니다. 바스킨 로빈스 쿠폰을 보내주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있어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어느 나라? 네, 이라크입니다. 누가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 옆에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라크 왼쪽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오른쪽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두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러요.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라크에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강에 인접한 바다를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페르시아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강하고 네 번째 강은 있는데 첫 번째 강 비손강하고 두 번째 강 기온강이 안 보이죠? 이 에덴 동산을 평생 연구하신 분이 미주리 대학의 자린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자린 교수가 왼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비손강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 쪽, 여기 오른쪽이 이란이거든요. 이란 쪽에서 기온강의 흔적을 발견하셨어요. 실제로 여기가 사우디 비손강 근처에요. 여기에 벽화가 많이 있습니다. 사슴뿔도 있고 여기 뭐가 보여요? 코끼리도 보이시죠? 사막에 코끼리가 있었다? 이건 아니라는 것, 예전에는 에덴 동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린도 있고, 여기 보시면 배 타고 다니는 벽화도 보이시죠? 바브에는 사막이 아니라 여기가 광활한 에덴 동산 지역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비손강의 인공위성 사진도, 흔적도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1981년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비손강이 어디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란 쪽에 기온강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나왔어요. 1983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바꿨어요. 실제로 여기 있어요. 여기 360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가 다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수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강줄기가 발견됐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찍었고 모래 속에 감춰진 강줄기를 찍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강폭은 나일강보다 더 큰 강의 규모라고 정확하게 여기 나와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신화입니까? 사실입니까?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은 저주를 받아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 에스케일 31장은요. 이집트 왕이 교만한 애국왕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집트 왕 네가 교만하게 구는데, 광활했던 에덴 동산도 벌을 받아서 지하로 내려간 것처럼 네가 계속해서 교만하게 굴면 너도 지하로 내려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저주를 받아서 실제로 지하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갇혀요. 그리고 물이 쌓입니다. 그럼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석유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석유의 원료가 생물의 사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생성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동식물의 사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땅에 갇혀야 돼요. 그리고 거기 위를 뭘로 덮어야 됩니까? 물로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온과 고압을 받아서 그것이 석유가 돼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원유가 가장 많이 묻혀있는 곳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66%가 중동에 매장이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만 지역에 원유가 몰려있습니다. 에덴 동산 지역에 원유가 몰려있다라는 거에요. 여기에 페르시아만 모래가 썩어가지고 석유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보면은 여기가 예전에 광활한 사바나 지역, 광활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이 확실하죠. 지금도 석유를 캐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강박한 무신론자였어요.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아버지한테 손찌검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성경책을 두 번이나 찢어가지고 제 앞에서 제가 성경책 보고 있을 때요. 두 번이나 찢어가지고 그거를 가스불에 태우시던 분이었어요.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교회 가자는 얘기, 말씀 배우자는 얘기만 하시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파괴수양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동 기술자로 석유 수출을 하시려고 중동에서 일하신 적이 오랫동안 일하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석유를 캐면서, 모래에서 어떻게 석유가 나오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석유를 캐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말씀을 배우시면서, 야 에덴 동산 때문에 석유가 나온 거라고 해서 에덴 동산 때문에 성경을 믿으셨어요. 여러분들 번번이 항상 듣던 얘기니까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성경을 믿게 하는 좋은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실이고, 중요한 교훈이 뭐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벌과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 12.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갖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때 당시에는 법도 없었고, 경찰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법도 없었고, 경찰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범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Then the Lor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and that every intent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And the Lord was sorry that he had made man on earth, and he was grieved in his heart. 이 컵에 물이 꽉 차서 넘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꽉 차서 넘쳐버렸습니다. Just like water could overfill from a cup that is full, this earth was filled with sin and was overflowing with sin. 목사님이 화요일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There is something that I do as a pastor every Tuesday. 화요일 하면 저게 딱 떠올라요. Every Tuesday, this is what I think about. 화요일 날은 저희 집 쓰레기 비우는 날이에요. Tuesday is when our garbage is taken out. 그러니까 쓰레기가 꽉 차면은요, 쓰레기를 비워버리지 않습니까? If the garbage can is full, you have to empty it, right?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In this world, it was filled with sin and God was planning to judge it.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How did he judge? 한번 읽어주십시오. So the Lord said, I will destroy man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both man and beast, creeping things, birds of the air, for I am sorry that I have made them. 여기 보십시오. And behold, I myself am bringing floodwaters on the earth to destroy from under heaven all flesh in which is the breath of life. everything that is on the earth shall die,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7절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Verse 7 says that I will destroy man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죄가 있으니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He's saying because there is sin, He will bring down judgment. 그런데 쓸어버리신다라는 거죠. And He will wipe them away. 그런데 어떻게 쓸어버리시냐? 17절에 홍수를 일으켜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How will He destroy them? It says that He will destroy them with floodwater, so He can destroy everything that has the breath of life in their nostrils. 그래서 이 사건의 이름을 대홍수 사건이라고 부르죠. 8절에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But verse 8 it says,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노아라는 사람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Everybody sinned, but a person named Noah was a righteous person, and he was walking with God. 노아를 살리는 방법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And the way to save Noah was to make an ark.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Let's read this together. Make yourself an ark of gopher wood, make rooms in the ark, and cover it inside and outside with which peach.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 at this time there has never been a case where it rained, but God was telling them to make an ark. 방주의 재료는 잔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따가 설명할 거니까 잔나무로 만들었습니다. And the ark was made out of gopher wood. You have to remember this, that it was made out of gopher wood. 노아의 방주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있었을까요? How many years ago was the ark created? 배홍수 사건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사건일까요? How many years ago did the flood happen from today? 대충. 지금부터 4,000년에서 4,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때 당시의 배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페니키아의 배거든요. 다 물고기잡이의 유선형의 배였습니다. 이건 이집트의 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의 디자인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뭘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방주는 이렇게 생겼어요.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네모난 모양의 뚜껑 있는 배를 방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의 배만 있던 시절에 이런 배를 디자인한다? 그런데 이런 배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건 성경이 사실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읽으십시오. 300 규빗, 50 규빗, 30 규빗이에요. 이게 큐빗입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18인치 이걸 기준으로 노아의 방주를 환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135미터예요. 23미터입니다. 높이가 13.5미터예요. 그런데 100미터가 넘는 최초의 배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100미터가 넘는 배는 최초로 만들어진 게 1896년에 그레이트 브리튼호예요. 그런데 4500년 전에 100미터가 넘는 배의 디자인을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진짜로 발견이 된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 대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잔나무로 몇 년이 걸렸냐면 100년이 넘게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이 배를 방주를 만들면서 뭘 했을까요? 노아도 나름대로 성경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방주에 타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주에 탔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되죠? 여덟 명밖에 안 됐습니다.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때 당시 인구가 10억이었습니다. 10억 중에 방주에 탔던 사람은 불가 8명밖에 안 됐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들어보라고 방주에 타라고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전하셨는데 그걸 다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꽝! 여러분들도 지금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언젠가 방주의 문은 닫힙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언젠가는 닫힙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는 해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궐했습니다. 창세기 7장에 읽어보시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로 덮였다고 나와 있고 호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150일 뒤에니까 몇일이죠? 그래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7월 17일에 방주가 이 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세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꼭 찾아봅시다. 장세기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8장 3절 4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장세기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슨 산에 머물렀다고 나와 있습니까? 며칠에? 7월 17일에 정확하게 아라라 산에 머물렀다고 나와 있어요. 계속 물이 빠져서 나중에 10월 1일에는 산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월 1일날부터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해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다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150일 이상을 물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요. 전 지구적으로 물에 덮인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야 돼요. 소금 사막이 나오든지 소금 호수가 나오든지 소금 돌이 나오든지 소금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전세계 곳곳에. 너무나 놀랍게도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인데 이게 모래일까요? 소금일까요? 당연히 소금이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여기가 이디오피아의 다나클리 사막이라고 해서 가장 지구상에서 더운 곳입니다. 바다의 흔적도 안 보이는 곳에 뭐가 발견이 됩니까? 소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프리카도 물에 잠겼습니다. 여기가 러시아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되게 예쁘죠? 여기가 소금 광산이에요. 소금이 녹아가지고 광물질하고 섞여가지고 영롱한 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가지고 광물질하고 섞여가지고 영롱한 빛을 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갑니다 여기. 한국사람들은 꼭 가면요. 요즘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가면 꼭 긁어와요. 이상하게 한국사람들만 긁는대요. 그리고 찍어먹어보는대요. 그럼 짜요. 러시아도 물에 잠겼던 거예요. 세계 곳곳에 돌소금이 그렇게 많고 소금 호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대홍수 사건을 가장 잘 믿는 민족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몽골이예요. 그래서 몽골은 이 분홍색 점이죠. 이게 전부 다 내륙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소금 호수예요. 제가 몽골 분 한 분을 상담을 했는데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호수를 하나 봤대. 제가 몽골을 한 분을 상담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사는 거예요. 호수인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찍어먹어봤다는 거예요. 와 짜다. 왜 이렇게 짜지?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의문을 품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집회에 참석해서 대홍수 사건을 배우면서 이야, 이게 진짜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구나, 대홍수가 사실이구나 이걸 믿게 된 겁니다. 실제 몽골에 있는 소금 호수고요. 중국에도 이런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죠. 미국에 어디에 있습니다, 소금 호수가? 유타주에 가면 있죠. Great Salt Lake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 전 세계적으로 여덟 번째로 큰 호수예요. 근데 물이 짜요. 유타주도 물에 잠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눈이 아니고 소금이에요. 이게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이에요. 12,000 피트에 있어요. 여기를 저는 꼭 가보고 싶어요. 여기가 비가 내리면 이게 거울처럼 바뀌어 버려요.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이 물속에 다 거울처럼 담아버리는 것이지.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가가지고 동영상 하나 찍어오는 거야. 음, 소금 호수에 서보니 대용수 사건이 사실이구만. 음, I guess the great flood actually happened as I stand here on the Salt Lake.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집회 자료로 좀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소금 호수, 소금 광산, 소금 사막, 이 소금에 관련된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산 꼭대기에서도 또 여러가지 바닷가의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뭔 것 같아요? 굴 화석이에요. 이게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 있습니다. 이게 안데스 산맥이 2마일이나 되거든요. 산 꼭대기에 불화석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에요. 이게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11.5피트나 되는데 이런 것이 수백 개가 발견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안데스 산도 물에 덮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마운툰 에베레스트. 8,848미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렇게 높은 산에서도 놀랍게도 바닷 속의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레스트 한 꼭대기에 조개 화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물고기 화석도 보이고 암모나이트 화석도 보이고 이 수많은 화석들이 높은 산들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지만요. 이 물에 잠긴 흔적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이 빠지면서 7월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사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창세기는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성경이거든요. 3,500년 전의 성경에서 아라라시라는 지명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아라라산이 지금도 우리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터키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이란의 국경 지역에 실제로 아라라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속에 아라라산이 실제 존재한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00미터가 넘는 배 구조물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산일까요? 제가 집회를 하는데 이게 무슨 산일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후지산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아라라산을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의 후지산이라고 해요. 깜짝 놀랐는데요. 아라라산은 작은 아라라산이고 큰 아라라산이 있어요. 실제 방주는 큰 아라라산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 빨간 선이 무슨 선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빨간 선을 갖다가 무슨 선이라고 불러요? 네? 2,400미터 지점을 갖다가 과학시간에 뭐라고 배우셨어요? 수목 한계선입니다. 이 선 위로는 절대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이 파란 선 지점이 4,000미터 지점인데 이 위로는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방주가 아까 무슨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잔나무 그러니까 만약에 도운 지방에 방주가 있었으면요 방주가 썩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천연 냉장고 속에 하나님이 이 방주를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방주를 목격한 사람이 수백 명이 넘어요. 미국 공군에서도 이 사진을 찍었고요. 나바라는 사람은 아예 방주를 조각을 잘라왔습니다. 나바라 노아의 방주 조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나바라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물까요? 잔나무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400미터 위로는 나무가 자란다 안 자란다?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460킬로 이내로 잔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아라라사는 그런데 잔나무로 만든 100미터가 넘는 구조물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지점도 거의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아우라 협곡이에요. 그리고 여기 D, D부분을 데이비스 협곡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D지역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실제 사진이에요. 보이세요?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날씨가 좋으면 보인다니까요. 터키 사람들이 이걸 새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새 눈이라고 불러요. 실제 사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냈습니다. 제가 세 권 이상을 읽어봤는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200미터 지점에서 발견했다. 아까 무슨 협곡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1초만에 다 잊어버려요? 아오라 협곡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아오라 협곡 근처에서 4200미터 지점에서 100미터가 넘는 배의 구조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렇게 써놔요. 자,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처럼 생각하는 대용수 사건이 사실입니다. So, this story that sounds like a myth, the flood incident is real.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All the high hills under the heaven were covered and everything that breathes died. 성경은 사실입니다. The Bible is true. But what's even more important is that there is a lesson here. 교훈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lesson?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죄가 있다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무시하십시오.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 무시해도 좋습니다. 성경은 사실인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세 번째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탑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때 당시에는 언어가 몇 개였을까요? 하나였어요. 제가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여러분들처럼 영어가 안 돼요. 여기 스페니시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한마디라도 같이 교제하고 싶은데 이게 안되네요.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고통은 고통이에요 사실. 이런 고통이, 언어를 배우는 고통도 시작된 것이 뭡니까?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 4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3절 5절입니다. 그러니까 벽돌과 역청으로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용수 사건을 지금 겪어놨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심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뭉쳐서 탑을 쌓아보자 또 홍수가 있으면 그 탑에 우리가 숨어서 피하자 하나님을 대항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7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야 벽돌 갖고 와! 그런데 아래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뭐가 문제야? 일본어로 나니까 문다이가 아리마수까? 스페인어로 깨떼 빠사? 갑자기 언어가 다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뭐가 문제야? 일본어로 나니까 문다이가 아리마수까? 스페인어로 깨떼 빠사? 갑자기 언어가 다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갑자기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흩어져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언어로가 있었으면, 당연히 모두가 자신의 그룹에 disbursed. 아벨이 무슨 뜻이에요? 아벨이 무슨 뜻이에요? 흩음, 혼잡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입니다. 바벨탑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 콜데바이란 사람이에요. 실제로 콜데바이가 바벨탑의 흔적을 찾았고, 역청과 벽돌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에사겔 점토판이라든지 헤로도토스의 기록, 그 다음에 콜데바이가 발견한 것이 증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사겔 점토판이라든지 헤로도토스의 기록, 콜데바이가 발견한 것이 증거가 많습니다. 바벨탑이 몇 미터라고요? 에? 91미터죠. 뭐 이런 것도 외워두셔도 나쁘진 않겠죠. 수치까지 정확하게 나와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이 범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장세기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장세기 18장 20절입니다. 장세기 1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in Genesis 18 verse 20 together. And the Lord said, Because the odd cry against Sodom and Gomorrah is great, because their sin is very great. 소돔과 Gomorrah의 죄가 있었어요. There was sin in Sodom and Gomorrah. 음란한 죄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lustful sexual sins. 특히 동성애가 심했습니다. Especially homosexuality. 나중에 Loth의 두 딸이 있었는데, 술을 먹이고 아버지하고 동심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And later on, Lot's daughters made their father drink, and the daughters slept with their fathers and had children. 딸하고 아버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So our daughter and father slept together. 그게 즉흥적인 생각이었을까요? Do you think that was something that was impromptu?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아주 음란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That is not the case. This was very common in their culture at the time. So Sodom and Gomorrah은요, 정말 동성애도 심했고 근친상관이 심했던 그런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So Sodom and Gomorrah was really bad for homosexuality and even incest.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시는 죄가 단음죄고 음란한 죄를 싫어하십니다. One of the sins that God hates the most is the sin of sexual sins and sin of adultery. So God judged them. Then the Lord rained brimstone and fire on Sodom and Gomorrah from the Lord out of the heavens. So He overthrew those cities, all the plain, all the inhabitants of the cities, and what grew on the ground. So He rained brimstone and fire.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백성을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So the important part is that He killed all of the inhabitants. 대홍수 사건도 모든 코로 숨쉬는 생명체를 멸하셨고, Sodom과 Gomorrah도 모든 백성을 멸하셨습니다. So during the flood of Noah, He killed everyone who was breathing, and He also killed everyone who was in the city of Sodom and Gomorrah. 그런데 실제로 Sodom과 Gomorrah가 지금도 발견이 돼요. But you can still see Sodom and Gomorrah today. 그 유대의 역사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So one of the famous Jewish historians is Josephus. 이 사람은요, 그 로마 군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유대의 역사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적었던 사람이에요. So this is someone who was following the Roman army and wrote down the history of the Jews exactly as it is, objectively. 그런데 이 사람은요, Sodom과 Gomorrah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And He is saying that the city of Sodom and Gomorrah still remains. 그리고 고고, 성소고고학이라는 게 있어요. And there is a thing called biblical archaeology. 성경의 내용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는 학문을 성소고고학이라고 하거든요. So this is a study of verifying the archaeology in the Bible. 성소고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David Graves에요. One of the most famous biblical archaeologists is David Graves. 이분은 Sodom과 Gomorrah의 위치를 발견하고, The Location of Sodom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And this person discovered the location of Sodom and Gomorrah, and he wrote a book about it. 실제 Sodom과 Gomorrah가 있습니다. Sodom and Gomorrah actually exists. 그리고 지금도 출간되고 있는 잡지에요. And you can actually find this review in the magazines today. And biblical archaeology review에도 보면요, Sodom과 Gomorrah가 발견됐다는 얘기를 여러 번 실었습니다. So if you look at the biblical archaeology review, there's many stories and contents about how Sodom and Gomorrah have been found. 최근에도 발견됐죠. And even recently as well.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유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And what's amazing is that there are brimstones being found in this area. 불에 탄 흔적도 있구요. And there is evidence of being burned by fire. 네, 유황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And these are spots of brimstone. 이런 유황이 남아있고, 이거 불 붙이면 불이 붙어요. This is brimstone. And if you light fire on it, it will light. 이런 것이 수백만 개가 있습니다. There are millions of these.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이 Sodom과 Gomorrah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황입니다. So what's even more amazing is the sulfur that you see on the left side is found in the Sodom and Gomorrah area. 오른쪽은 자연계 상태에서의 유황이에요. And the right side is naturally occurring sulfur or brimstone. 이 자연계 상태에서의 유황은 순도가 4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So naturally occurring brimstone or sulfur is only 40% sulfur.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견되는 유황의 순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But do you know the purity of sulfur of the brimstone is being discovered in Sodom and Gomorrah? 여기 98%라고 나왔는데 That's 98% here.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98.4%라고 나와 있습니다. When they actually did the analysis, it was over 98% sulfur. 이런 유황은 지구상의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유황입니다. These kinds of sulfur or brimstone does not naturally occur on earth.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순도 98%의 유황을 내리신 거예요. This is the actual brimstone that God Himself reigned on the earth that has 98% purity.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사실이고, 정말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곳에 불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Sodom and Gomorrah is real, and what's even more important is that wherever there is sin, there is judgment. 죄가 있는 곳에 물심판도 있고, 죄가 있는 곳에 불심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Where there is sin, there is water judgment. Where there is sin, there is fire judgment. Where there is sin, there is fire judgment. 농담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Don't take this as a joke.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It has been an hour, so we'll start again after exercise. 깍지 끼시고, lock our fingers, 하늘 위로 올리시고, raise to the sky, 왼쪽으로, to the left, 오른쪽으로, to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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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beat them with your fist, 50 miles, 50 miles, 100 miles, 100 miles, 200 miles, 200 miles. Let's turn to our left. Let's turn to our left. Massage them. Massage them. 자, 때리세요. Beat them. 바로 200 miles. 200 miles. 200 miles right away. 200 miles right away. 네. 네, 좋습니다. 잠 좀 깼죠? Now you're awake, right? 좀만 더. 힘들지만, 열심히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So even though it's a little tough, let's keep going together. 네, 옆에 얼굴, 그 친구 얼굴 보면서요. 친구야, 잘하고 있어. 한번 격려의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s say to our friend next to each other. Friend, you are doing a great job. 네, 이사야 43장을 보시겠습니다. Go to Isaiah 43.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Isaiah 43 verse 10. 이사야 4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Isaiah 43 verse 10 and 11.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I'll read. You are my witnesses, says the Lord, and my servant whom I have chosen, that you may know and believe me, and understand that I am he. Before me there was no God formed, nor there shall be after me. I, even I am the Lord, and beside me there is no Savior. 네, 다섯 번째로 죄를 지었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So the fifth incident where people sin is when the Israelites disobeyed God.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시아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어느 대륙에 있죠? 네, 이스라엘은 아시아 대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아 대륙에 있습니다. 사이즈가 뉴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런 민족이고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증거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고, 나의 후회도 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았고,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복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숱한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 보고요. 네 머리 숱한 머리가 대머리가 될 거야.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말해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네가 옷 벗김을 당하고 네 장식품을 빼앗길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열방의 재물이 너한테 올 거야, 예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분은 좋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단순히 축복받는다 단순히 저주받는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언의 축복과 구체적인 예언의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루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우루는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런 도시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땅도 주고 큰 민족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것을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강을 건너가지고 저기 가나안까지 가게 된 이 강의 이름이 뭐죠 이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라는 뜻이 물 건너 왔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 낳았는데 열한 번째 아들이 조셉이었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르는 요셉을 잘 모르는 파라오가 나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로를 탑니까 400년 동안 종로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주는데 그거를 추레굽이라고 부릅니다 추레굽 이후에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이런 약속을 해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네 가축들도 복을 받고, 네 아들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반대의 예언도 신명기 28장이 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아들들도 저주를 받고, 다축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순종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사시대가 350년의 세월을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왕이 아니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해주는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시대 때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현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사사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러는데, 말씀 시간에 졸고 싶으면 졸고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하루 종일 오락하고 싶으면 오락하고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시대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합족속에게 두드러 맞고, 암몬족속에게 두드러 맞고, 미디안족속에게 두드러 맞고, 블레셋족속에게 두드러 맞잖아요 그리고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이 세 명의 SDS, 이 세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데이빗, 다이두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나중에 자살하게 됩니다 다이두 왕은 완전한 왕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완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공했던 왕이 다이두 왕이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담아, 귀 흘려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시면 분명히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일천번째를 드려요 천번이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겸손하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됐고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었는데 나중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천명의 부인이 있었고 이 천명의 부인들이 점점 이방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솔로몬이 몰렉이라는 그 신까지 섬기게 되거든요 몰렉은요 뭘로 유명하냐면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이 아이를요 아이를 이 몰렉이라는 동상 위에 올려놔요 살아있는 아이를 이 몰렉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몰렉이 총동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총동을 부를 때예요 그럼 점점 청동의 그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아아아아아 그때 몰렉이라는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지 솔로몬처럼 타락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말씀을 배우고 평생 동안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타락으로 솔로몬의 불신정으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버리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시면 간혹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배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기 보라색을 보시면 아히야, 엘리야, 말라카이,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스마야, 요엘,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파냐,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아를 보냈습니다 성경의 이만큼이 무슨 내용일까요? 성경의 이만큼이 보라색의 선지자들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을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회개해라 농담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껌 씹으면서, 농담하면서, 졸면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사람이, 야, 너 죄 지으면 벌받아,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말하면 무시해도 돼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사실인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통해서,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죠? 예언이 되어 있어요 호세야 11장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예언한 거거든요 누가 멸망시킨다?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계사 책을 찾아보시면, 이게 세계사 책에서 잘 나온 거거든요 실제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여기 파란색 밑줄을 읽은 부분만 읽어주세요 그래서 BC 722년에 실제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려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려요 호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어떤 왕이 너를 멸망시킬 거라고 왕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2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직 멸망하기 전인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 너부간 넷살이 침공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왔는데, 보라색 부분만 읽어주세요 분명히 바벨론이 멸망시킨다고 나와 있죠 어떤 왕이냐면, 또 찾아보시면, 너부간 넷살 왕이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친구가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면 말에 힘이 없습니다 너희들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들 바벨론의 너부간 넷살 왕이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BC 586년에 침략을 당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것이다 다니엘서의 정확하게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지금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말씀 한번 생각해보라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졸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영상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불순종했지만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정말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요 다시 한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슈퍼 히어로가 나타난 것하고 똑같은 거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시면서 오천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초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외우셨다고요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길 가다가요 아무나 붙잡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피값을 우리의 하고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당대의 사람들도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자손들도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던 당대의 사람들이 받을 심판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기스 26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이기스 26장입니다 레이기스 26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당대의 사람들이 받을 벌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기스 26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끔찍하죠 또 하나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파괴가 되고 성전도 파괴가 될 거라고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실제로 타이터스 장군이 AD 69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세 겹으로 되어 있어서 무너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터스 장군이 70년 4월부터 8월까지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8월까지 성을 쌓고 기다리는 거예요 4월에 6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때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갇혀있다 보니까요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실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세프스가 쓴 책 The History of the Siege and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이란 책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아들을 죽여서 몸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반은 싸서 감추어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AD 70년에 드디어 에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5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날대로 났었어요 여기에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백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피가 복숭아 뼈까지 찼어요 누가 봄 21장에 보시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성전을 불질렀는데요 성전이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금물이 녹아가지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꺼내려고요 모든 벽돌을 헤집어 넣습니다 백만 명이 학살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 버립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다 로마로 갖고 가버려요 이게 타이터스 개선문인데요 이탈리아 콜로세움 옆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성전의 기물들을 로마 병사들이 로마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딸의 고기를 먹게 되고 아들의 고기를 먹게 될 거라는 말씀도 성취가 되고 성전도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도 문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그 자손에 해당되는 벌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기서 26장 33절입니다 레이기서 2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후손들이 받게 될 벌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에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어서 따르게 될 것이다 칼이 따라다닐 것이다 이 말은 학살당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말씀 끝나고 누가 뒤에서 칼 들고 계속 쫓아온다고 생각해요 평생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벌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흩어지게 됩니다 AD 70년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1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리언 황제에 의해서 AD 135년에 58만 명이 학살당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가 AD 70년이에요? AD 135년이에요? 디아스포라가 AD 70년이에요? AD 135년이에요? 정확히는 AD 135년에 하드리언 황제 때부터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란 점이 유대인의 분포도거든요 유럽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쫓겨났어요 북미에 흩어졌습니다 남미에도 흩어지고 소련과 러시아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을 것이라는 그 말씀 레이기스 26장 말씀이 성취가 됐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학살당했습니다 AD 70년에 100만 명 죽었고 AD 135년에 58만 명 죽었습니다 AD 70년에 1만 명이 죽었습니다 AD 135년에 580,000이 죽었습니다 1348년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는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폴란드 러시아 전쟁 때는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The Holocaust, 홀로코스트 아시죠?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 그대로 확살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수용소 이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기차가 문 앞에까지 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용소입니다 철조망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네 머리가 대머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웃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자들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머리카락으로 뭘 했습니까 이 머리카락으로 잠수함의 방수제로 썼어요 그리고 옷을 벗길 것이다 장식품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야 너 옷 벗김을 당할 거야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하면 두려워할 게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들의 하체가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장식품을 빼앗겼습니다 반지를 빼앗기고 신발을 빼앗겼습니다 안경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들 안경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금잎발까지 빼앗겼습니다 지금도 금잎발로 만든 금괴가 남아있어요 단순히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가 아니라요 대머리가 되게 되고 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길 것이다 구체적인 예언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예언이 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코하고 귀를 깎아버렸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나치 병사들 중에서 코 콜렉터 귀 콜렉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문자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자녀가 빼앗기게임을 당한다고 했는데요 죽은 아이들의 숫자가 15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남은 자가 불태움을 당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목욕할 시간입니다 다 목욕탕으로 들어가주세요 옷을 벗어주세요 그런데 물은 안 나오고 이게 나와요 지글론 및 독가스 독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목욕하다가 봉변을 당해서 이런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목욕하다가 독가스로 죽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시체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천 구입니다 하루에 수천 구의 시체를 태웠습니다 에스게에서 23장을 읽어보시면 무서울 정도로 맞아 들어가요 단순히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가 아니라 코와 귀가 잘라지고 그리고 자녀를 빼앗기고 남은 사람을 불태우겠다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한다고 나왔습니다 굵은 배옷이 뭡니까? 이게 죄수복이었습니다 실제로 화려한 옷을 죄수복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요 미처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한다는 말씀도 성취가 되었죠 1900년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기세 26장 33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다 되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그 대가로 이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보면 이 한 페이지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스라엘 환란 사건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다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담도 심판을 받았고 하와도 심판을 받았고 에덴 동산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 심판을 받았고 언어가 혼잡게 되었고 불 심판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학살을 당하고 땅이 황폐화됐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도 죄가 있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자를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2 Peter 3, 6-7, let us read this slowly together 그때 노아의 홍수 때는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 심판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죄가 있다면 심판이 있을 겁니다 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노아의 방주를 설교할 때마다 여기가 방주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물 심판이 있을 거라고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지만요 10억 명 중에 8명만이 방주에 탔습니다 제발 끝까지 방주에 계세요 좀 지겹고 힘들지만은요 끝까지 방주에 탑시다 끝까지 말씀 듣고 심판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또 이어서 불 심판에 대해서 또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말씀 듣는 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희에게 마음을 또 열어주시고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참여하는 학예수양회가 아니라 이번만큼은 더 진실된 마음으로 끝까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학생들의 영혼을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또 열 수 있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새로운 영혼들도 주님께서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we rely everything on you and trust you and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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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